안녕하세요 판도라 입니다 어 제가 아까 그 횡령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체크카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영상을 틀었습니다 여러분들 아무래도 현금을 찾다 보면은 문제가 좀 횡령이나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가능하면 현금 사용하지 마시고 이거를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체크카드를 사용하시면 통장의 금액이 정확히 남기 때문에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요즘은 뭐 다 카드로 하니까요 돈 갖고 다니지 말고 그냥 카드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 저는 집합건물 공동주택 업무의 모든 것 주 2지 집합건물 회계 컨설팅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고요 집합건물 공동주택 교육의 모든 것 에듀파에서 강의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아니 1월 1일인데 왜 쉬지도 않고 이런걸 하고 있냐 싶어서 제가 어 그 집합건물 직무강의 교육 자료 만들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아까 그걸 보고 나니까 너무 황당해서 영상을 찍었는데 연결해서 이 영상도 좀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일하고 있죠 1월 1일부터 여러분은 어떤 꿈을 가지고 있겠어요 저는 올해는 돈을 좀 많이 버는 게 제 꿈이에요 제가 원래 돈 욕심이 없는 편이거든요 뭐 돈 욕심 없는 사람은 없겠지만 돈 욕심이 많은 편은 아니라고 얘기해야겠죠 돈 욕심이 많은 편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올해부터는 제가 좀 돈 욕심을 가져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돈을 좀 많이 벌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새해는 건강하시구요 제가 어 나이가 좀 들어보니까 중요한 게 나이 건강이더라구요 그래서 건강하고 올해는 돈도 좀 많이 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 제가 이 배 뒤에 그 배경지를 좀 샀어요 너무 지루한 것 같아 가지고 좀 샀는데 다려야 되는데 못 때려 가지고 여러분들 양해 좀 해주세요 언젠가 판판해 질 수 있어요 제가 다려 가지고 자 자 이 질문을 좀 볼게요 선생님 입주하는 데 아직 입주의 대표회의가 없어서 본사에서 그 통장 도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출금할 수가 없어서 바로 바로 출금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위탁사에서 소장님 개인 통장으로 돈을 입금했는데 어떻게 처리할까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근데 사실은 뭐 그냥 그 통장에서 돈을 원래는 그 출금전표를 써 가지고 그서 그분들이 가져갈 수 있게 해야 되죠 근데 이 위탁사에서는 뭐 이유가 있겠지만 이렇게 통장 출금전표를 안 주고 그냥 개인 소장님 개인 통장으로 200만원을 싸줬대요 돈을 싸줬대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그렇지만 이거는 회계 처리는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겠죠 왜 해야 될까요 써야 될 거 아니에요 비용 처리를 해야지 나중에 부과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입금을 잡는데 우리 통장으로 들어온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누구 아무 통장으로 없잖아요 그럼 뭐로 해야 될까요 여러분 현금으로 입금됐다고 생각해야 되죠 소장님 통장이지만 소장님 통장을 회계 처리할 소장님 통장 이렇게 해서 거기다 넣을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현금으로 돈이 들어왔다 이렇게 가정을 그냥 한 겁니다 그래서 그 관리소 통장으로 입금된 게 아니니까 격리는 현금으로 회계 처리를 그냥 계정과목 처리를 합니다 입금 시에는요 입금전표를 껴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아시지만 입금전표에는 이 현금이라는 금액이 숨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이 현금이라는 금액이 숨어 있어요 그래서 계정과목이 숨어 있는 거죠 금액이 숨어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차변에 자산이 증가가 되고 차익금 가수금 200만원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차익금이라는 게 뭐죠 여러분 빌린 돈이죠 누가 이제 우리한테 빌려줬어요 그래서 차익금이라는 계정을 쓰면 되는데 대부분 차익금이라는 계정이 없는 분들이 많아서 그냥 제가 곧 금방 해결될 거라서 그냥 가수금 계정을 써주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입금할 때는 현금 이게 안 보이죠 입금전표니까 차익금 200만원 여기서 이제 본사에서 본사에서 빌려줌 본사에서 차익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이렇게 쓰시구요 사용하실 때는 출금전표 비용 10만원 뭐 사무용품이면 사무용품 소모품이면 소모품 비용 계정을 쓰시구요 그 다음에 대변의 현금 출금전표기 때문에 우리 대변의 현금 이게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이죠 제가 여러분 편의상 그냥 보이라고 이렇게 현금 대변에 써주 써 드린 거예요 자산이 감소하죠 자 어쨌든 그렇게 한 다음에 요걸 이제 다 썼어요 200만원을 다 썼을 수도 있고 뭐 15만원만 썼을 수도 있고 막 그랬겠죠 하지만 여러분 이제 다 쓰고 나니까 이제 이제 뭐 입대유가 생겼든 뭐가 생겼든 어쨌든 우리가 통장을 쓸 수 있게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면 본사에다 돈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럴 때는 우리가 돈을 찾아서 주면 되는 거예요 우리 통장 200만원에서 여기서 여러분 헷갈리지 말으셔야 될 게 우리가 차익금이나 가수금 중에서 비용을 뭐 50만 썼다고 해서 뭘 별도의 계정을 써줘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그냥 빌린 것만큼 돌려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고 이 비용 여기 우리 출금전표에 썼던 비용은 어떻게 될까요 부과해야죠 그 다음 그 달에 부과를 그 다음 달에 그 만약에 10월달에 썼으면 10월분으로 해서 부과를 해줘야 되겠죠 자 이제 본사에 환급할 때는 차익금 대 재의금 이거는 뭐 찾아서 주면 되겠죠 아니면 뭐 그때까지도 만약에 없다면 현금만 있다면 현금으로 200만원 해서 주시면 되겠죠 차익금 혹은 가수금 해서 주시면 됩니다 저는 왜 이렇게 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본사에서 뭐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이렇게 본사에서 내 통장이 있는데 우리 입주민 통장이 있는데 굳이 이렇게 하실 이유가 없잖아요 그럴 때는 근데 이제 뭔가 이유가 있었겠죠 본사도 뭐 통장을 뭐 관리를 본사에서 한다거나 아니면 뭐 문제가 생길까 봐 이렇게 한다거나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이유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본사에서 별도의 통장을 신설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 200만원 매달 매달 뭐 그 체크카드 사용하는 것처럼 200만원을 대체 후에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거죠 그러면 본사에서도 그 본인 내 거니까 체크카드 그 확인할 수 있겠죠 아이디랑 패스워드만 알면은 이 사람이 얼마 썼는지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거 번거롭다 왜냐하면 이 통장 잘 안 만들어 주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관리비 통장 자체에다가 체크카드를 신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관리비 통장에서 필요한 시제 같은 걸 여기서 바로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단 체크카드를 관리소장에 보관해서 사용시에 결제 후 사용하도록 처리하는 겁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저희가 이지 집합권 회계 컨설팅이 회계 오류라던가 아니면은 회계에 대해서 횡령 건도 저희가 보거든요 그래서 봤더니 어떤 단지가 이 격리분위 체크카드가 여기가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소장님도 모르고 있었다는데 인터넷 뱅킹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이 격리가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해는 안 됐어요 어떻게 이거를 소장님 전임 소장님이 만들어 줬겠죠 그렇게 했을 텐데 어쨌든 체크카드를 이분이 사용을 했는데 이 격리분위 체크카드를 가지고 사용을 했죠 근데 재미있는 거는 이 체크카드가 이분은 본인 카드인지를 착각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 소장님 확인해 보니까 영수증을 보니까 영수증 없는 것도 있고 영수증을 봤더니 밤 10시에 사용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밤 10시에 아파트 관리소가 뭐 사용할 일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대체 이 격리분은 뭔 생각을 해서 이렇게 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들 그래서 이 체크카드 자체를 그냥 관리소장님이 보관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필요할 때만 쓰게 그냥 금고에만 놓고 다니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나서 쓰고 나서 바로 그 현금으로 해서 소장님한테 현금 이거 얼마 썼습니다 라고 바로 확인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첫 번째 가능하시면 현금 쓰지 마시고요 그래서 그걸 체크카드로 사용하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여기는 특별한 경우니까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린 거고요 우리 일반 관리사무소에서도 가능하시면 체크카드를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훨씬 더 남한테 의심도 안 받고 깔끔하잖아요 통장에 남으니까 그리고 내가 돈을 잊어버릴 확률도 굉장히 낮아요 왜냐하면 그 현금으로 하다 보면 여기저기 막 들리잖아요 은행을 은행도 들리고 뭐도 사고 뭐도 사고 이러다 보면 내가 돈에 주머니에 넣어놓고 잊어버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리고 돈을 잘못 받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내가 격리분이 물어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보다 그냥 깔끔하게 요즘은 체크카드 못 쓰는 곳이 거의 없으니까 그렇게 깔끔하게 체크카드를 사용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저도 뭐 아파트 쪽에서 오래 근무를 했기 때문에 워낙 저도 뭐 거의 경력이 되게 오래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저는 이렇게 좀 횡령하시는 분을 보면 아직도 좀 이해가 안 가긴 해요 이해가 안 간다는 게 이해가 안 간다는 게 어떻게 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여러분들 괜히 진짜 의심받을 필요 없잖아요 깔끔하게 이렇게 체크카드 사용하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관리사무소장님들도 괜히 현금 왔다 갔다 하고 돈 거기서 50만 원 찾고 100만 원 찾고 이렇게 하지 말고 체크카드로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지집합건물 회계 컨설팅에 문의하실 거 있으면 026953786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이지빌드 네이버 닷컴으로 문의 주셔도 됩니다 이 밑에 카페 네이버 닷컴 이지빌드는 저희 교육 카페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 내용들을 그쪽에다 많이 올려 드리거든요 여러분들이 필요하시면 가입하셔서 많은 좋은 자료를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다정한 댓글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항상 열심히 일한 만큼 대우도 받고 또 그만큼 보상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경리나 관리소 직원들 소장님 기존 직원들 아니면 미화나 경비 모든 직원들이 다 조금 더 인정받는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더 업무를 잘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행복하시고요 새해 첫날부터 제가 열심히 찍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공부 열심히 하시고요 내일 푹 쉬시고 오늘도 행복하시고 내일은 더 행복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